자, 우리 SK하이닉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이닉스가 이제 장 초반부터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동시에 지금 플러스 3%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급격한 상승을 역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상승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가지 모멘텀 재료들을 통해서 함께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의 보답, 우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이 집중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는 이후에 전망이 어떻게 될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를 하신다면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또 영상이 널리 퍼지게 되면서 또 다른 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SK하이닉스 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더욱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전날의 SK하이닉스는요. 이제 세계 최초로 HBM12단을 양산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동시에 TSMC의 행사에서 HBM3 그리고 엔비디아 H200과 함께 SK하이닉스의 제품이 이렇게 전시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엔비디아, SK하이닉스 그리고 H200 CPU 여기 부분에 SK하이닉스의 12단짜리 36GB DRAM HBM이 들어간다라고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상 아주 끈끈한 협력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 SK하이닉스의 이 성장성은 결국에는 미국의 엔비디아 주가처럼 정말로 크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은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매물대가 너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너무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쉬는 구간은 필요하다. 거기다가 이 구간에서 시장 전체적으로 수급 역시 빠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주주분들도 이때 하락을 사실 하염없이 지켜보면서 이거 이제 SK하이닉스 끝난 것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도 분명히 하셨을 건데요. 여러분들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 반드시 다시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이날 9월 19일 아래꼬리 그렸을 때 이 아래꼬리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 이 아래꼬리 이후에 다시금 상승하는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때 특히 여러 가지 이벤트들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해드렸었죠. 자 거기다가 몇 가지 SK하이닉스 새로운 소식들까지 있습니다. 국민연금 SK하이닉스 일반 투자로 전환을 했다. 장기 가치에 주목을 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요. 국민연금이 SK하이닉스를 단순 투자로 변경을 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금 일반 투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이 일반 투자와 단순 투자가 어떤 것들이냐. 단순 투자는 의결권, 신주인수권, 이익배당청구권 등에 따라서 기본적인 권리만 행사를 하는 아주 소극적인 투자 형태고요. 반면에 일반 투자는 경영권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적극적으로 주주활동까지 하는 투자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단순 투자는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안 하지만 일반 투자는 임원보수, 배당정책 등에 대한 주주 제한까지 가능한 일반 투자로 전환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때문인가? 국민연금이 보다 SK하이닉스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민연금의 자금이 SK하이닉스로 더욱더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 성장성은 계속해서 좋아지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단순 투자로 바꿨다가 다식금 일반 투자로 바꾸는 이 시기가 어땠습니까? 시기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이닉스가 떨어지다가 다식금 반등하는 시기에 이때 일반 투자로 국민연금이 전환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이거 하락하는 하락 추세가 아니고 다식금 쭉쭉 올라가는 상승 추세로 재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거래소에서요. 밸류업 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중요한데 SK하이닉스는 이제 특례 편입까지 되었다. 밸류업 지수에 ROE PBR 기준이 있었는데요. 이 기준에 하이닉스가 이제 조금은 미치지 못했다. 사실상 여러분 저평가 구간까지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례 편입이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SK하이닉스는 밸류가 조금은 높은 편이다 하더라도 향후 성장성을 봤을 때 결코 절대 뺄 수 없는 기업이다. 그렇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쪽으로 계속해서 공적 자금들이 계속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조금 전 국민연금도 그렇고 이번에 밸류업 지수까지도 그렇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매도를 고민을 하냐 지금 이 매도 고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최근에 잡아드렸죠. 이때 9월 19일 날 매수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그때 당시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자 우리 SK하이닉스 주주 여러분들은요. 지금 9월 19일 현재 지점에서 어느 정도 매수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꼴이 길게 그려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매수세가 상당히 붙어있는 흐름이다. 동시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단 말이에요. 금리 인하 관련된 이슈 플러스로 이제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겹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구간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턴어라운드 가능성 너무나 높은 구간이다. 매수로 진입하시면 된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주가가 올라줬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그때그때 매매 타점 신호가 나왔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이 신호 영상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이 다음 매수가 나왔으니까 이제 다음은 매도가 언제 나올지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단 말이에요. 중장기적으로 오르는 거는 당연하지만 이렇게 변동성을 그리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그때 고점 그때그때 저점에 대응을 해 나가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처럼 제가 SK하이닉스 매매 타점 신호를 우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무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한테 무료로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일일이 다 매매 타점 직접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 개인 번호 010-554-3006 제 번호로 저한테 SK하이닉스의 하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요. 제가 SK하이닉스의 매매 타점 신호가 나올 때 나오자마자 신청 주신 모든 구독자분들에게 바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웬만하면 직접 연락을 드렸는가 직접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매매 타점 신호니까 매수가 나왔을 때 여유 있으신 분들 매수를 할 수가 있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 타점 나왔을 때 이제 매도로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매수할까 매도할까 고민하시는 것보다 그때그때 제가 타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실 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완전히 100% 무료 신청이고요. 여러분들은 제 채널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만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번호로 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타점 신호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SK하이닉스의 투자 신 포인트 보시면요. 이제 디램 3분기 QOQ로 24% 매출 증가가가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HBM 12단 양산을 통해서 훨씬 더 매출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된다. 더욱이 HBM라인 증설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 증권업계 목표가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금 반도체 떨어뜨렸다가 다시금 목표가 상향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전 보여드린 엔비디아의 H200 출하가 이제 본격화됩니다. 자 그러면 H200 지금 가장 신제품 엔비디아에서 내놓는 AR 반도체 중에 가장 성능이 빠른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실적은 기하 급수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고 H200에 포함이 되는 12단 HBM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이 구간은 어떻다? 여전히 싸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도 사실 이 실적 대비해서 계속해서 저평가다라는 얘기가 정말로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싸다. 지금 돈 버는 거 비해서 아직까지도 싼데 지금 이 구간은 너무나 싼 구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 자체는 저평가인데 저평가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 다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항상 변동성을 가져가면서 우리가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참고를 하시고 이때 이때 매매에 타점 대응 잘 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매매 타점 신호 제가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우리 주주분들이 주식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실만한 내용을 제가 또 안내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로 지금과 같이 힘든 시기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무료 주식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쉽지 않은 시기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주식 종목을 무료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제가 해드리는 이벤트 같은 경우는요. 다른 곳과는 훨씬 차별화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이틀 안에 먼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직접 연락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는 제 개인 번호 010-5554-3006번으로 직접 연락이 갈 거니까요. 이틀 안에 이제 기다리고 계시면 제가 바로 연락드리는 점 알고 계시면 되시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로 저한테 해당 번호로 구독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셨는데 이벤트 당첨이 안 됐다 왜 연락이 안 오냐 이렇게 기다리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제가 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는요. 상승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만 특별히 엄선을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받아 놨는데 이게 오르지도 못하고 떨어지기만 하는 것 아니냐 뭐 걱정하실 필요가 지금 크게 없다. 정말로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만 제가 보내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보내드렸던 무료 주식 종목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었냐. 자 제가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8월 23일 무료 추천 종목으로 바로 유한양행이 나갔습니다. 아시는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레이저티닙 이제 렉라더죠. FDA 승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8월 23일 날 수급적으로 지금 상당히 가벼운 상황이다. 급등이 가능하고요. 반도체에서 바이오헬스케어로 자금이 이동하는 과정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다 마치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고 이때 당시 주가는 종가로 96,200원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다가 살짝 빠지는 흐름이 나왔다. 이 지점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셨을 경우 상승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 이제 이벤트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때 이후에 유한양행의 주가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줬었다라는 거죠. 제가 추천드렸던 지점이 바로 거래량이 한번 크게 들어왔다가 다시 죽는 이 지점. 이 지점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유한양행 무료 추천 종목으로 나가게 되었고 이때 이후로 최소 50% 이상의 상승이 나왔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유한양행과 같은 종목처럼 또 새로운 자리에 정말 좋은 자리에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무료 추천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자, 하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이제 한 종목을 받게 되면 수급이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승 확률이 높은 한 종목당 선착순 100명분, 100분에게만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무료 주식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해드릴 겁니다. 직접 연락을 제가 해드릴 거니까 이제 빠르게 연락 주시는 분들 순으로 종목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 개인 번호 010-5554-3006번으로 저한테 구독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이틀 안에 직접 연락을 드릴 거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서 지금과 같이 힘든 시기에 같이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너무 어려워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수익을 볼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면요. 당연히 여러분들 꾸준히 계속해서 수익을 쌓아나가는 그런 투자를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부담 없이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